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상대방으로부터 천박하다는 인상을 받으십니까? 또 반대로 어떨 때 상대의 품위와 품격을 느끼시는지요? 천박함과 품위 있음은 겉모습에서 드러나기보다는 태도에 의해 좌우됩니다. 좋은 차에서 내리고 비싼 옷을 입고 희적고 다니고 얼굴이 비칠 정도로 아주 반짝거리는 구두를 신고 주름 하나 없는 팽팽한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해서 품위와 품격이 사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품위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천박한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품위와 품격 있는 좋은 부모, 어른다운 어른으로 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품위 있음과 천박함 사이에는 얼마나 큰 간격이 있을까요? 어쩌면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고 찰나의 순간에 엇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품위를 잃고 천박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태도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박한 사람들의 태도, 첫 번째, 유행을 쫓는다.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은 늘 한쪽으로 와아! 밀려갔다가 또 어느새 이게 좋다면서 반대편으로 와아! 하고 몰려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꼭 옷에서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음식, 운동, 건강식품은 물론이고 돈을 모으는 방법 등 생활의 여러 면에서 같은 태도를 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건강식품 한번 예를 들어보시자고요. 건강식품에서도 유행이 있다는 거 눈치 채셨습니까? 모두 업자들의 상술인데 예전의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자고요. 어떤 해에는 키토산이라는 것이 아주 히트를 치더니 다른 해에는 타우린이라는 것이 나타나서 유행을 합니다. 또 다른 해에는 비오틴이 필요하다, 아주 좋다 이러면서 시장을 휩쓸어버리죠. 이것도 모자라서 제품명 앞뒤에 골드다, 프레미엄, 알파, A플러스, 바이오 이런 온갖 수식어를 붙여가면서 비싸게 팔아먹습니다. 물론 효과는 여전히 뚜렷하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입증된 바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 성분이 좋을 뿐인 거예요. 품위와 품격을 지닌 사람들을 보면 화려하게 차려입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돋보이죠. 지금 막 유행하는 옷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유행에 뒤떨어진 촌스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유행이란 잠시 왔다 또 사라지는 거지만 품격 있는 옷은 웬만해서는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말을 받고 말하면 품격 있는 옷은 언제나 유행 중입니다. 시대를 초월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유행을 초월하면서 품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천박한 사람들의 태도 두 번째, 역지사지가 안 된다. 도대체 남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꽉 막힌 사람, 답답한 사람들이라고들 표현하지만 사실은 지금 당장 자신이 겪고 있는 불편이 또 자신이 당장 입게 될 수도 있는 약간의 손해가 못 견디는 사람일 뿐입니다. 아무리 상황을 설명해줘도 못 알아 먹을 뿐만 아니라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아유, 몰라 몰라 복잡해. 그런 얘기 하지도 마요. 난 그냥 이대로 할 테니까. 이런 사람들이 천박해 보이는 이유는 바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윈윈보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의 작은 손해와 불편에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데다가 멍청하기까지 해서 소탐대시를 하는 전형적인 유형들이죠. 천박한 사람들의 태도 세 번째, 불손하고 무례하다. 자신의 감정대로 표현하고 못되게 울기는 사실 정말로 쉽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워워하며 가라앉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기 기분이 상했다고 심사가 틀렸다고 그걸 어떤 식으로든 풀기 위해서 화내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손하고 무례한 사람들은 비굴하기까지 해서 자기보다 강한 상대에게는 과하게 친절하고 굽신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사람에게는 아주 잔인할 정도로 모질고 거칠게 행동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에이 나는 그렇게까지 불손하고 무례하지 않지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 중에서도 습관적으로 혹은 무식적으로 배우자나 자녀 그리고 친구들에게 냉소적으로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진 않은지 살펴볼 일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다른 말 할 것도 없이 그냥 불손하고 무례한 겁니다. 품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사람 가리지 않고 친절합니다. 천박한 사람들의 태도 네 번째, 무조건 화부터 내고 본다. 조금이라도 내 심사를 건드리면 다짜고짜 버럭 화부터 내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내는 목소리도 그렇지만 그 잔뜩 찡그리고 뻘겋게 달아오는 면상을 보고 있노라면 소름끼치고 아주 오만정이 다 떨어지죠. 자기도 그 얼굴 한번 봐야 될 텐데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추가적인 두 개의 천박성이 더 있는데 그건 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할 줄 모른다는 것과 기다릴 줄 모른다는 겁니다. 왜 화를 내는 걸까요? 상대방은 그 모멸감을 뒤집어 쓸 만큼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정말 한 걸까요? 우리 일상에서 그런 일은 사실 흔치 않습니다. 대개는 그냥 화내는 사람이 수양이 덜 되고 천박하고 조급한 성격이어서 소리부터 지르고 보는 겁니다. 빨리 대답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즉시 후다닥 움직이지 않는다고 서두르지 않는다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를 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다 알아서 할 텐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원래 성격이 급하고 화잘내고 다혈질이고 지랄맞다고 해서 그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연하게 이해받아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품위와 품격 있는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정말로 화를 낼 만큼 중대한 일이 벌어졌더라도 단호하지만 차분하게 말하면 될 뿐이거든요. 짜증이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품위와 품격 그러니까 좋은 인격과 품성은 타고나는 것도 돈 많이 벌었다고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천박함은 자신의 못된 버릇이나 습관을 방치했을 때 드러납니다. 성격이어서 원래부터 그랬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품위와 품격이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품위와 품격이 물씬 풍기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